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이 오니 삼천지구와 학곡지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도청 이전지역 다원지구에도 학교 용지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교육비의 승인이 나지도 않았고 신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학교 공동화 현상 등 해결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동안 춘천시장이 교육도시 조성의 핵심 과제로 초등학교 두 곳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춘천학곡지구.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옆이 초등학교 용지입니다. 내년 말 입주가 시작되면 예상되는 학생 수는 400명 정도. 춘천시는 도청 이전 계획에 따라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곡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설립을 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태고요. 하지만 초등학교 신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학교 설립 기준에 따라 최소 4천 세대 이상이 돼야 신설이 가능한데 학곡지구는 3천 세대도 되지 않습니다. 또 학곡지구 내 학교 용지에서 동네 초등학교와 성원 초등학교 모두 반경 1.5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오니삼천지구에도 시립청소년도서관 옆 시유지에 학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설 여부는 10월에 나오는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부적합한 정이 나오면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천8백 세대가 넘는 다원지구까지 포함하면 춘천에서 학교 신설이 검토되는 곳은 모두 3곳입니다.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몰라도 학생들의 통합관계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도청 이전과 다원지구 개발에 따른 도심 확장, 열악한 통합 여건을 강조해 교육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교육청과 춘천시가 학교 신설에 합의했지만 신설 이후 기존 학교의 공동화 현상과 학교 간 시설 격차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 50여 년 전 고성 아야진 해상에서 오징어를 잡다 북한에 끌려가 1년 만인 1972년 돌아온 승훈호 사건. 겨우 집으로 돌아왔지만 고 이진영 선장 등 선원 23명의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속초시청 건너편 여인숙촌 여관으로 끌려간 선원들은 영장도 없이 구금돼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달 넘게 잠도 못 자고 신문을 받으며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고춧가리 물 타고 주전자에다가 코로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매달리고 강목으로 이렇게 맞는 그거는 비일비재했고 엄청났고. 아버지가 간첨 누명을 쓰고 온 가족이 아픔을 참아야 했던 모진 세월 끝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소식을 반겼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승훈호 등 납북 귀환 어부 7척 16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처럼 직접 진실규명을 신청한 48건, 54명 외에도 당사자 전원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권고사행이 제대로 이해했는데 많은 분들의 피해복이 이루어지고 억울하게 재판까지 받으신 분들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훈호 사건은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진상규명 결정은 재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화위는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직권 조사 대상 982명 가운데 2차까지 3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672명에 대한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는 한국전쟁 당시 수없이 많은 격전을 치르면서 깊은 산속마다 전사자 유해가 여전히 발굴되고 있습니다. 육군 36사단이 올해도 횡성과 평창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하면서 또 한 명의 국군 전사자가 70년 만에 햇빛을 봤는데요. 그 현장에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깊숙한 구덩이에서 발굴한 유해를 조심스러운 붓질로 다듬습니다. 발굴한 유해에는 70년 만에 식별할 이름표가 생겼습니다. 2023년 5월 4일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논골 540곳이. 발굴한 유해는 봉안 상자에 담은 뒤 영령에 대한 예를 갖춰 후배들이 배웅합니다. 육군 제36사단이 지난달부터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은 지난 1951년 2월 국군 제3사단이 북한군 제6사단과 12사단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강림 안흥 봉화산 진격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동부지구 반격 작전의 일환으로 북한군과 중국군의 2월 공세에 반격했는데, 이곳에서만 380명의 북한군과 중국군, 60명의 국군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유해는 국군 전사자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호발굴을 병행하면서 개인호 안에서 유해가 식별되었고, 그 지정으로 집중을 해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대는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지속되면서 포사격이 많았고, 이번 발굴에서도 벌써 1,000점 이상 탄약류가 나왔습니다. 전투 당시에 쓰였을 걸로 추정되는 60mm 포탄입니다. 이곳에서 이런 포탄이 매일매일 발견되면서 당시에 치열한 흔적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해발 500m 이상 고지에서 이루어지는 발굴인 만큼 장병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70년 전 가족 형제를 지키고 살아 돌아가려 했던 선배들을 생각하면 숙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선배 전인들을 좀 찾는 작업이다 보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찾아야겠다는 그런 사명?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유해 발굴 출발하기 전에 태극기 앞에서 선배 전인들께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격례를 실시하고, 호흥 영령께 대한 묵념을... 다음 주에 5주간의 발굴을 마치고 나면, 오는 가을에는 또 다른 격전지인 평창 모리째에서도 유해 발굴이 이어집니다. 휴전 70주년, 쌓인 세월만큼이나 두터워진 흙더미 속에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용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파크골프의 성지죠. 화천군에서 국내 유일한 부부 파크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2년 사이 화천 파크골프를 찾은 입장객이 55만 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라 지역 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현 기자입니다. 봄볕이 내리쬐는 북한 강변. 부부가 짝을 이뤄 푸른 잔디밭을 거닙니다. 전국 유일의 가족 단위 파크골프 대회인 부부 파크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파크골프는 채 하나로 18호를 즐겨 대중적이고, 자연을 만끽하며 힘찬 스윙과 정교한 퍼팅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4, 5 모여 성적을 살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이어갑니다. 가족끼리 와서 치니까 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환경도 너무 잘해놔서 다시 또 오고 싶고, 9월에 또 뭔 대회가 있다 해서 또 올 생각입니다. 한 달을 동안 이어지는 이번 대회 참가 인원만 해도 1,200여 명. 비슷한 규모의 대회가 매년 4차례 열리는데, 참가자의 상당수가 며칠씩 지역에 머뭅니다. 화천군도 대회 참가비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지역 소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인 산천호축제만 기다리던 지역 상권도 파크골프가 성행하고 있는 덕에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민박에 대한 소득은 전에는 하나도 없었죠. 파크가 시작되면서 소득이 발생이 됐고, 식당도 똑같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파크골프 누적 입장객은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8만여 명이 외지인인데, 화천군 인구의 10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동호인들은 파크골프를 즐기고, 화천군은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하스포스 종목으로서... 화천군은 현재 54월에 더해 이르면 내년까지 간동면과 사내면의 각각 18호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신종 노조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울산과 대전 등 6개 지역에서 노조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에 이어 강원경찰청에서도 결의 대회를 열고, 경찰의 강압수사와 노조활동 탄압을 저지하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위대한 강원도민 10만 인터뷰 출정식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5달 동안 도내 18개 시군의 읍면동까지 찾아가는 초밀착 민심 청취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내년 총선 정책으로 개발합니다. 민주당은 도민 중심의 민생 정치를 구현하고 생활 정책을 발굴해 강원도형 정치 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강원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피해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고 경북 5개 시군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남해안과 동해안 인접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유독 조용하다고 밝혔습니다. 동해가 오염되면 어민과 상인들이 생존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면서 김진태 지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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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지사